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오늘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오면서 서울에서 오면서 제가 올부로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 세명 놓고 바람을 푼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바람 피기로 했어요. 제 친구인데 이뻐요? 별로 안 입은거 봐. 사귀지 말아야 된다. 자, 운자판댄이고요. 오늘 같이 서울에서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군당에서 하모니카 선생님이세요. 근데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운내에 운내에 여기서 72년도에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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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현명이 한번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공요일에 온다고 해서 오찌가 나 여기 가는데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본향이고 내가 태어나가면 산살대부터 산살대부터 스물두살대 여기서 산태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와면 여기 계세요? 어머니 와면 소름이 오고 어머니 와면 아이고 못하십니다. 오늘부터 바람 피는 사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죽어요. 어쨌든 어머님하고 진짜 똑같이 하는거다. 세상에. 그래서 오늘 보약의 본님의 이곳의 본님의 오늘 카모니카 연주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약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박수소리가 저때보다 더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들 박수만 감사만 해주세요. 박수, 박수. 자, 돌이 치시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 형님 C팀입니다, C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향에 와서 제가 아버님과 불주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이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정말 감기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에 안내하는 분들도 초대받을 수 있도록 많이 감지해주세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오늘 한 번 더 봐서 초대받아요. 우리 오늘 아무리 건강, 사랑을 한 번 더 해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누군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저는 정전여성학교 제가 17일 졸업생이에요. 정전에서 19년 살고 그리고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데이크 살려주시거든요. 데이크 많이 눌러와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살려주시거든요. 서울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 보다 하나씩 해서 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살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가 저 아는 본인만의 본인만의 남편친구가 2명이네요. 정선에 있는 저기 친구 아, 저기 남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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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살게 남자친구 생년월일 생년월일 저기 진짜 남자친구 아, 네 저는 최강신이고요. 지금 서울 초등학교 문단 초등학교에서 할머니가 남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할머니가 조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축하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노래 따라서 불러보세요 아 미니저씨가 아 미니저씨가 미니저씨입니다 여러분 증감하수 투가수자입니다 어머니 옆에 가서 감성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